이준석 성상납사건의 본질 핵심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제가 좀 개론이 빨랐으면 아들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부여의 정진석 위원 치고 받는 걸 보니까 야, 저 친구는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이 저하고 동갑이니까 정진석 위원이 아마 개론이 좀 빨랐으면 이준석 같은 아들이 있겠죠 저와 비슷하게 개론했으면 이준석보다 서너 살 정도 아래인 아이들이 따님이 아마 두 분이 있을 겁니다 성상납을 의혹을 제기한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나이가 28세 때입니다 28세 때 참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죠 28세 때 정치계획에 갓 입문한 한 친구가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그런 대신에 상응을 제공받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가세연이 조사를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 윤리원의 결정을 봐야겠지만 어떻든 양쪽 입장을 다 전달한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2월 13일, 8월 15일, 2013년 8월 23일 이 내용을 이제 접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일지를 가세연은 이렇게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2018년 8월 15일, 2013년 8월 23일에는 이준석 단체 군팩만원의 건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13년 10월 2일 날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중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씨 지금 구속수감 중인 사람하고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또 김성진 씨한테 보낸 것도 지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가를 제공받는 대신에 성상남을 받았는가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금품을 받았는가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준석 씨가 자신을 변호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사건에 연루된 바가 없다 가세연의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하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가세연은 2022년 3월 30일 날 이준석과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 증거인별을 교사했다는 주장을 가세연이 펼쳤고 그 다음 2022년 4월 1일 날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 2020년 4월 4일 날 가세연은 두 가지 녹취록과 하나의 각서를 공개하면서 김철근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의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썼고 이준석이 폭로당할 당일 급하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외에 매진의 당직자를 파견했고 정거를 인멸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 내용은 그리고 뉴데일리가 가세연의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덮으려 정거인멸을 교사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약속 정서까지 다 공개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 있고 눈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사건이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이제 뭐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서를 왜 씁니까 각서를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아 이 사건이 당 사무처의 한기호 사무총장이 윤리위원회의 진행을 계속해서 막고 있고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이항희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결정을 봐야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윤리위원회의 이항희 위원장은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원칙들이 사건을 처리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한 선호 불호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게 밝혀지고 그 사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성인이란 것은 성인이란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은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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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